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6월평가원 총평 영상이에요. 일단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상반기의 목표를 6월평가원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평이 딱 끝나고 각자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뭔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낀 친구들 전부 다 성적이 나왔겠죠. 이 성적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6월이 아니잖아. 수능이잖아. 그러면 수능날에 우리가 웃으면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금은 피드백을 해봐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 영상에서 간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6월 모의평가 총평을 해보도록 할 건데 당연하게도 매번 이야기 드리듯이 실전에서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제3자가 제가 봤을 때에도 일단 전체적인 모의고사 난이도는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마도 모두에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선택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어? 선생님 나름 할만했는데요? 라는 친구들 정말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공부를 대충 했어. 또는 주변에서 뭔가 이런 거 해야 된대. 저런 거 해야 된대.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조금 조금씩만 그냥 공부하는 신용만 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공부했다면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첫 번째로 극악의 킬러 문항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 같은 경우엔 선생님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이상 주어지고 선생님 해설 강의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라는 킬러 문항들이 있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대신에 앞에 있는 준킬러 문항들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한다면 킬러까지 갈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런 느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계단을 오르는 거야. 계단을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30번까지 갈 때 그 앞에 있는 계단들이 이 정도 계단인 거야. 그러다가 여기 앞에 있는 계단들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오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올라. 전부 다 쉽게 올라. 내가 운동을 제대로 안 했다라도 이 계단을 오르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마지막 킬러까지 딱 가는 과정에서 킬러가 여기 있는 거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다 잘 몰려와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도 여기까지는 다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시간이 있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야 그러면 우리 앞에 것만 제대로 올라가자. 뒤에 있는 거 뭐 이 시간이 있어도 나는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데 굳이 올라가야 돼? 난 안 올라갈래. 예를 들어서 올라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떨어져서 부상당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킬러 30번 풀다가 앞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틀리는 친구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보면 요즘에 어떤 느낌일까요? 요즘에는 이 계단 자체가 높아졌어. 계단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한 발짝만 그냥 살짝 들어도 올라갈 수 있는 높이였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계단이 한 이 정도 된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단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조금만 고민을 하면 풀 만한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계단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공부 안 해도 여기까지는 다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서 여기 뛰는 것도 쉽지 않을걸?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으차! 힘들어서 올라가.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점프 연습을 많이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조금 힘이 들기는 하지만 예. 훌쩍 뛰고 훌쩍 뛰고 훌쩍 뛰고 훌쩍 뛰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좀 심호흡을 거쳐서 조금 연습하다가 훌쩍 뛰어. 그럼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죠.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여기서 여기를 못 넘어가. 여기서 여기를 못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킬러를 아예 풀지도 못하고요. 앞에 있는 중킬러도 아예 손을 못 대요. 뭔가 손을 대기는 하겠지 뛰려고 노력은 하겠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뛰지를 못한다고. 그만이 즉슨 무슨 소리냐면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 수학에서의 시험은요. 제발 좀요. 제대로 공부하세요. 자기 자신의 문제풀이 양 자체가 적으면 시험 자체에서 점수를 제대로 얻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보고 직접 풀어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산 필수입니다. 계산 제대로 안 해서 마지막까지 답을 못 내서 틀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잖아.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수학이잖아요. 손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강의 듣는데 매몰돼서 그냥 팔짱 끼고 음? 이해되네? 음? 맞아? 음? 그리고 문제 보니까 어? 맞네? 하고 넘어가면 얻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게다가 두 번째 야 계산 복잡한데 야 대충에 아이디어 맞았으니까 뒤에 답지 보고 맞네? 하고 넘어가도 절대로 안 돼요. 시험장에서 아이디어는 떠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계산을 못 내는 친구들 의외로 많을 수 있단 말이야. 제대로 공부하자. 제대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 알았지? 우리 이 정도 계단 오르는 거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의 극악의 킬러가 아닌데.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문제풀이 양이 부족했나? 또는 개념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나? 또는 기출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었나? 내가 문제 푸는 양이 적었나?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하면서 열심히 공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제대로 공부하면 100점까지 충분히 가기가 쉬운 시험이라는 거.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빡세게 하면 조금은 중간중간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스무스하게 전부 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10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은 공통과목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3점짜리가 그래도 할만했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열평가원에서 3점짜리에서도 충분히 막히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점에서도 정답률이 꽤나 낮았던 문제들이 꽤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점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거는 진짜 크게 반성해야 돼. 이건 반성해야지. 그래서 3점짜리는 난이도가 할만했다. 4점짜리가 전부 다 중상 느낌이지. 극악의 킬러는 없지만 한 단계를 오르기가 한 계단을 오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가능하지? 그래서 4점짜리에 해당하는 9번부터 15번까지는 뭔가 내가 풀고는 있는데 마지막까지 답은 안 나오는 그래서 실전에서 압박감 속에 10번 안 풀려 넘어갔어. 11번 안 풀려 넘어갔어. 계속 넘기다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안 풀리는. 그런데 아마도 시험장 딱 끝나고 내가 혼자서 쭉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풀어보면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이 즉슨 실전 압박 속에서 너희들한테 조금은 준킬러 정도의 문제가 쭉 나왔을 때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실력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따라서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에서 우리는 무조건 점수를 잘 얻으셔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원수트 열심히 하세요.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다. 알았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과목이고 게다가 이번에 주요로 잘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원에서도 선생님 이번에 수열은 나름 할 만했는데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또 놓치지 말고 제대로 모든 단어 모든 과목들 전부 다 꼼꼼하게 다 공부하셔야 돼. 공통과목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택과목에 대한 미적분 확률과 통계의 기한은 공통에 비해서는 나름 조금 더 할 만했을 거야.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미적분은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직접 풀어보면 알겠지만 계산량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직접 풀어보면 알 거야. 생소한 문항? 없다. 전부 다 어디서 본 듯한 우리 이미 기출에서도 전부 다 풀었던 문항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마도 공통에서 시간 많이 쓰고 미적분을 풀려고 하는데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야, 이걸 계산하라는 거야? 계산하라는 거야. 믿고 하셔야죠. 알았죠?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고요. 생소한 문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 공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기출 공부 제대로 하시면서 내가 진짜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인가? 확신을 가지면서 논리를 따져가면서 공부 좀 해주세요. 알았죠? 두 번째, 확률과 통계는 난이도 자체로는 객관적인 난이도로 어렵다. 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내가 열심히 확률과 통계를 공부했다면 2번 6평 정도는 그래도 다 맞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게 대파 복잡하거나 뭔가 셀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거나 없었단 말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케이스만 잘 분류하고 내가 이거를 직접 관찰해야 될까? 6건을 관찰해야 될까? 이 정도 판단만 섰다면 세는 거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너베드에서는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도록 9월 평가원에서는 이제 통계까지 들어갈 건데 통계는 앞에 있는 경우의 수 확률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무조건 나오는 문항들이 통계에서는 몇 문항이 있다 보니까 점수를 오히려 거져주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앞에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이 가장 메인이야. 그 부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어? 선생님 저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싶다면 직접 너희들이 문제 푸는 양이 조금은 적지 않았을까? 한 번 정도 피드백 하세요. 그래서 각각의 문항들이 나왔을 때 내가 누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야지. 문제 풀면서. 알았지? 그래서 꼭 한 번 담아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하 또한 생소한 문항이 없었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느끼기에 내가 기출 공부 열심히 했다 싶으면 솔직히 생소한 문항은 없었을 거야. 29번. 2차 곡선에 대해서 평행이동이 주어졌고 평행이동은 솔직히 우리 수원에서도 이미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으니까 그림의 완성은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과정에서 길이를 표현할 수 있구나. 전부 다 우리 정의만 활용해주면 되는 문제였고 30번 또한 뭔가 비주얼 자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알고 있는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연장선에 정사형 내렸을 때 생긴 길이의 곱 걔를 기준으로 과연 RP내적 RQ를 어떻게 구하지? 아 PQ의 중점을 잡아서 중점 벡터를 한번 표현해주고 어? 중점 벡터가 안 잡힐 수도 있나? 여기까지 고민해도? 아 답은 어차피 얘가 답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3점짜리에서 맡기시면 안 되고요. 4점짜리 3문항에 대해서도 생소화하지 않게 기출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극악의 난이도가 없었다. 그 말인즉슨 선택과목에서 최대한 시간 세이브하게 만드시고요. 여기는 공통과목에서 틀리는 문항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계산량이 부족하진 않았나? 문제풀이가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은 내가 2단원을 싫어해서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있진 않을까? 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4점짜리 문항에 대한 해설강이 전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 틀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고민을 하지 않았다. 해설강이 보면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내가 고민한 상태에서 어? 이거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지? 이런 조건이 나왔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지? 고민한 상태에서 해설강이를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매번 얘기하듯이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뭐 중요하겠어요? 맨날 얘기하지 않아? 선생님도 6월 평가원 개망했다니까. 선생님 6월 평가원 개망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 메가플래너에 이제 내 분을 못 이겨가지고 6월 평가원 개망하면 어떡하냐? 하면서도 이제 이미 지나간 걸 어떡해?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당시 아직 내신도 남아있으니까 야 내신 열심히 공부하고 9월 평가원 수능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 받자. 하면서 나에 대한 다짐을 좀 썼던 게 기억이 나요. 6월 평가는 개망했어. 그렇지만 6월 개망했다 하더라도 9월이 개보다 잘 보면 되는 거고 수능 날 우리는 평가원의 최고점을 받으시면 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6월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쓰러진 부분들에 대해서 야 이거 왜 쓰러졌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쭉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객관적인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적표를 받게 되면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게 되겠죠. 앞으로의 점수를 바꾸는 건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선생님이 이제 저번 달에 201 캐스트 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얘들아 우리 6월 평가원 과정에서 너희들의 나름의 단기적인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고 6월 평가원을 보기 이전에 너희들의 목표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6월 평가원을 본 이후에 나 자기 자신에게 편지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캐스트를 한번 찍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때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편지를 썼다면 지금 한번 펼쳐봅시다. 펼쳐보는 과정에서 아마도 선생님 나는 이 정도의 목표를 잡았는데 결과는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 그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앞으로 고쳐 나가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기출이다. 기출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선생님 강의로 생각하면 첫 번째 아이디어 아이디어 강의가요 단순히 기초 개념 강의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이디어에서 우리 실제로 기본 개념 전부 다 설명해 드리지만 수능에 필요한 실전 개념들 그리고 연습 문제가 전부 다 이제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배웠던 개념들에서 까먹은 거 없나? 그리고 여기에서 기출 문제로 연결하려면 어떠한 생각들이 필요하지? 라는 것들을 컴팩트하게 전부 다 정리하는 강좌다. 그래서 이 안에 중요한 기출 문제 다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첫 번째 공부해 주시고 선생님 강의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우리는 기출 생각집까지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기출 생각집에서는 우리 아이디어에서 다루지 못했던 평가원 사관학교 기출 문항들 또한 선별해서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커넥션 기출과 자작을 절반 절반씩 섞어서 여기는 세계의 모든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기출 다 다룬단 말이야. 이 안에 있는 기출 문제라도 내가 완벽하게 제대로 풀 수 있게 꼭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각각의 기출을 풀면서 그냥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무슨 조건 때문에 이런 생각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기출 학습 제대로 좀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습 비중을 좀 조정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얘들아 무조건 공통과목이 중요하다? 공통과목이 전범이니까 무조건 공통과목 열심히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저 이제 공통과목 나름 수원수트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베이스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과목이 이제 집중해서 선택과목은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게 담아줄 수 있게 연습하셔야지.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아직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이 조금 부족한데요? 무조건 수원수트가 먼저입니다. 무조건 수원수트가 먼저니까 수원수트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서 세 번째 선생님 저는 공통도 지금 부족하고 선택도 부족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공통과목 먼저 제대로 해 주시고 일주일에 수원수트 선택과목 세기를 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과목 정도만 메인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 두 과목을 쭉 빠르게 끝낸다. 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혹시라도 개념 부분을 조금 빠르게 공부하고 싶다 싶다면 아이디어 강의 들으면 정말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필요한 개념들, 중요한 생각들, 아이디어들 다 정리하면서 준킬러 기출문제까지 다 다루니까 필요하다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이번 실전 시험 느끼면서 풀면서 이제 많이 느꼈을 텐데 시험 시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번부터 21번까지 그리고 22번부터 30번까지 객관식, 주관식의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1번부터 15번 쭉 풀고 그 다음 16번부터 22번 쭉 풀고 다시 23번부터 30번 느낌이 계속 뭔가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다 보니까 내가 전략적으로 시험이라는 건 모르는 걸 풀어서 맞추기보다 아는 걸 틀리지 않게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 생각해봐. 22번, 30번 전부 다 4점짜리 맞거든? 근데 앞에 있는 9번, 10번 얘도 4점짜리야. 22번 열심히 해서 풀었어. 근데 9번, 10번 해서 내가 실수해서 틀렸어. 그럼 4점 똑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알았지? 그러려면 시험 시간에 대해서 내가 앞부분을 먼저 쭉 풀고 3점짜리를 다 풀고 4점을 한 이 정도까지 풀고 나서 선택과목으로 넘어가고 이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앞으로 실전 연습하면서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사설무기과사 풀 때도 계속 이 연습을 해주시면서 실전에서도 내가 그렇게 쭉 끌고 갈 수 있게. 알았죠? 추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풀이야 무조건 늘리셔야 된다. 시험 누가 보니? 얘들아. 자기 자신이 본다. 내가 선생님이 대신 가서 시험 봐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직접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 손이 익지 않으면 실전에서 쏟아낼 수가 없어. 선생님, 시험 끝나고 푸니까 정말 잘 풀리는데요. 시험장에서 안 풀려요.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어쩔 수 없죠. 실력을 쏟아내야지. 실력을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그 시간 내에서 바로바로 쏟아낼 수 있게 평소에 많이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내가 기출 문제가 제대로 됐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N제, 그리고 EBS 수특수안 다 푸시고 모의고사 실전 연습까지 다 하셔야죠. 대신에 아직 이거 전에 기출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 제발 좀 이거 먼저 하세요. 생소한 문항 풀기 전에 이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아직 기출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 유형별 문제집 많이 푸세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유형별 문제집 풀면서 내가 진짜로 끝까지 계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습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얼평가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은 아쉬운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는 수능날 아쉽지 않으면 되는 거야. 수능날 수능장에서 나오면서 아 정말로 내가 아무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모든 걸 쏟아냈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수능날 웃으면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를 각자 꼭 고민한 상태에서 앞으로 열심히 화이팅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러면 해설강의에서 우리는 보도록 하고요. 해설강의도 꼭 괜찮다면 4점짜리 전문항에 대해서 촬영을 해놨으니까 찝찝하게 푼 문항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우리 수능날까지 저랑 같이 화이팅하도록 할게요.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